이거 젖툴 경호야? 이거 젖툴 경호야? 뭐야 이거 누구세요? 자 오늘도 섭스테이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꺼야 되잖아 저작권 자 오늘 섭스테이는 좀 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은 자고 가지 않고 저녁에 간다고 해서 마침밥 못 먹네 낮잠 잘 수 있네 오랜만에 아 여기 있네 리본이신가? 어 뭐야?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짜잔! 아저씨들 오늘은 웨이가 왔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? 짜잔 놀켜왔습니다 섭둥이에요 섭둥이 야 너 몰랐어 아예? 어?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용파 웨이라고 합니다 크레용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여자한테 나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여자야 아 맞다 나도 여자야 어린 친구분들도 크레용파 모를 수가 있어요 무슨 노래가 좀 유명했는지 한번 살짝쿵 크레용팝은 되게 재미난 지금 뭐 하시죠? 지금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저도 동원 좀 주실 수 있으세요? 난 모르겠다 나는 유튜브 안 해가지고 웨이컴! 웨이컴! 힙합 세용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와보는군 왜 날 속였어 누가? 내가 언젠가 몰카 해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아 귀여워 죽여봐 아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너무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혼탄버려야 된 거야 여와봐요 오 편해 아우 좋다 와아 너 좀 잘 어울리고? 진짜 우리 내 집 아니야? 올라가 이제? 인터뷰하고 왔어 인자 섭둥이가 넘겨줘서 한번 볼게요 아마 제 다음에 오실 섭둥이분 지금쯤 2층에 올라와서 영상을 보고 계실텐데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적응 잘 하시고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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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다녀오세요 3시때 올라오자마자 이거 꼭 해야겠다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타이밍이 잘 돼가지고 게임할 것도 있고 이렇게 재밌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 어디 갔다 와? 전화가 왔어 앉아봐 빨리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죠 뭘 게임이야 지금 얘기도 안 할 동안 무슨 얘기를 하죠? 무슨 얘기를 하죠? 유튜버니까 유튜버로서 단점 좀 얘기해봐요 일단 솔직해서 말해도 되나요?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요 게임이 책상 있다 엎드려 봐 아까가 잘 못했네 길다? 엎드려 진짜 힘들지 없다 내가 잘못한 걸 합시다 나도 그냥 출연했을 뿐인디 게임이 허술하더라고 했으니까 대세 웨이랜드 씨가 바로 지금으로 생각해봐요 네 아 구독 취소하세요 클레오파트라 게임 다들 아시죠? 아니요 클레오파트라 게임은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점점 음을 높여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가수가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수지 난 아니요 아들이 피치는 타고나 졌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이기신 분이 재미복기를 해서 한식, 중식, 일식 중에 하나를 모르시면 원하시는 가게를 선택해서 제일 비싼 음식과 싼 음식을 먹는 법방을 진행해볼게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많은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장 맛있는 뭐야 피쳤나? 뭐야 갈라 그게 뭐야 잠깐 세상에서 세상에서 뭐 이게 몇 번 설명해줬는데 이게 개념이야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재미없게 하셔서 놓친 다음에 놓친 다음에 조민 씨 autres 주님 친구 들어왔냐? 얘기를 해야지 어 뭐야 누군가 이거 더 줄게 해요? 이거야? 이거 한번부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해봐 서비의 몰래카메라 대상공! 뭐야? 야 이중몰카야 이중몰카야 와 진짜 몰랐어? 너 진짜 나 못 알아보아?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레용팝 초와 웨이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왜 있냐면 바로 서비를 몰카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낼 거잖아요 중간에 제가 나갔다가 언니로 바꿔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언니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마블피디를 말대로 말씀하실 거 다 말씀하셔도 돼요 무슨 말 하면 되죠? 제가 너를 몰카로 이제 조정하고 이런 거 이 몰카로 서비를 조정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 본 사이인데 조정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조지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고고! 고고! 웨이거 왔습니다 이거 봐 너무 귀여워 한 번 엉뚱해서 도망가줄게 나도 알게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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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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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알던 누나가 누구야? 나랑 탓했잖아 나랑 탓했잖아 탓한 사람 전화 바로 나하고 이 사람으로 교대했지 아니야 위에서 교대했어 위에서 아까 쌍둥이니까 이게 가능하네? 아니 나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아 진짜 너무 재밌다 봉스테레 아줌마 아줌마 이번 게임은 가장 많이 문제를 맞춘 팀이 이기는 팀전입니다 오우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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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못 붙지 말라고 피위리 기회 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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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꺼지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다고 하하하하 창안이가 초활하고 점점 미공수구로 빠진다 지독하게도 쌍둥이 하하하하하하 타이밍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